이 경기는 동전 던지기로 공격권을 결정하는데 짠 팀이 3보로 팀이 확 달라졌어요 네, 그렇습니다 어우, 나이스 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두 점 올라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휴, 아깝습니다 저럴 때가 보셨어요 두 점, 두 점도 올라갔고 동전 리버는 잡아내고 10까지 시도하는 측면에서 괜찮네요 동전이 올라가고요 동전이 잡아냈습니다 블락샵! 아우, 날씨 블락샵이다 어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아우, 나이스 정말 좀 엄거리에서 아, 손 맞고 좀 쉬어 뭔가 없을 수가 있던데 진짜? 아우, 나이스 진짜? 제가 지금 두 점 장면이고요 왜? 아우, 나이스 완벽한 블락샵 장면까지 굉장합니다 이상한 거? 정말 블락샵인가요? 열심히 하자 원 포인트 점핑 중 전체가 달라진 아이스크림입니다. 네.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. 오늘 첫 번째 공기 아이스크림과 짤의 공기 아이스크림이라는 시스템인데 그룹자로 승리를 하면서 그룹자로 승리를 잘 끊었습니다.